주 안에서 저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태간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그가 주인데 함께 고백하시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이정도가 갇힐 수 다셔 내 생명 그래 내 생명 나의 생명 그리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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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생명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다살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에 정해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배우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은 이 이름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 주님의 마음을 봄받아 살면서 그 도룹 다시 나도 이루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도룹 다시 나도 이루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도룹 다시 나도 이루니 내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도룹 다시 나도 이루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우선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차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벗받아 살면서 그 걸음 다시 나도 주님의 마음을 벗받아 살면서 그 걸음 다시 나도 주님의 마음을 벗받아 살면서 그 걸음 다시 나도 주님의 마음을 벗고 이루니 상안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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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때 꺾지 아니하시네 꺾지 아니하시니 꺾지 아니하시네 Danke 상ương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일수 있을 거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은 거 생명고 천사도 하늘에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 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비스로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나 날 위해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비스로 다시 오신 그 사랑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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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예수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대 기다리옵소서 사례 나는 죽게 아꼈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들어오 주의 머리밭에 죽게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할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나 스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불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오 그대만 가질 수 있소 오직 그대만 오직 그대만 위에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에 주님이 내져주시는데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비장이 거치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비장이 거치고 이제 난 보이오 그대가 보이오 아름다워 그대 기다렸소 해이 해이 굶어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름다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네 이제 보네 내 인생을 그대 보네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자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이시와 이시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대해서 잠을 설쳐 이시와 이시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신부 나의 신부 사랑해요 우리 서로 우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 배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오늘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온전케 한다는 배움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나 자신이 온전케 되는 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가르침으로 제자를 만드는 일로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찬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공생의 마테마가 누가 유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더 많은 말씀이 뭐였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름의 메시지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좋아요. 따릉으로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중에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무 자신감 넘치는 말이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근자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러면 사도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평생을 목회하며 그가 개척했던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나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풀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격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신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짧은 기간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 5년을 공부하는 동안 정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참 좌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언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대학원 과정을 전부 올해 일을 받았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 대학원 과정은 그냥 읽고 쓰는 것만으로 충분히 점수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문제는 그 박사 과정 안에서는 계속 말을 해야 될 그런 세미나나 토론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어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박사 과정 들어갔던 학교에 한국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녁을 초대하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던 일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 공부하면서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못해요. 받지 마세요. 저 미국 애들 영어만 잘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한국말을 그렇게 퍼펙트하게 하면서 이 정도 영어를 하는 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마트에 가서 요지가 필요해서 살아갔는데 요지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점원에게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대화가 안 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점원한테 한국말로 요지, 너는 나이가 몇인데 요지도 모르냐?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밖으로 딱 나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쟤는 요지도 몰라.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 당시 저는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도 부러웠었거든요.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데 노숙자가 됐을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영어를 하는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영화와 비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는 구별된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진흙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선정이 된 거예요. 전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야, 멋지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작품을 칭찬하는데 왜 내가 기분이 좋지? 이유를 아세요. 그걸 만든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를 칭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로마서 8장 31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내가 배우려고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중요한 정의를 하나 내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했던 내 모습을 여러분들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이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베드로의 단점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부족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라는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우라고요. 가장 강력한 배움의 완성은 내가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움을 통하여 누군가를 가르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가르침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나와서 초창기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가르침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저에게 제일 큰 기쁨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우리 선생님입니다. 교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내 삶에 참 기쁨이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움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배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에게 제자됨의 기쁨이 찾아와요. 저는 한국 교계에서 책을 많이 읽는 목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많이 읽는 목회자가 된 것은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 제가 감동을 받거나 좋은 구절이 있으면 꼭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고 설교 준비를 할 때 그거를 꼭 이 설교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1년 정도 설교 준비를 미리 쭉 하다 보면 제가 읽은 책들이 그 설교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길래 설교 시간에 저렇게 많은 책을 인용을 할까? 그런데 저는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냥 읽은 걸 다 써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회자 중에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손에서 책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탄 거예요. 그 친구는 읽은 책을 설교 시간에 제가 인용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 참 많이 읽는데 참 허무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들이 배우는 것에서 그치면 우리가 참 허무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이 배운 것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의 큰 기쁨이, 제자댐에 대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이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난 변화산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너희를 칭찬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이 NIV 영어성경에 보면 I am glad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쳐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을 보니 정말 내 마음이 기쁩니다. 목회자로서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김정주 씨가 쓴 안녕 신앙생활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렇게 써먹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굉장히 멋진 표현이었어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약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약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았으나 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약함이 악함이 됩니다.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들이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약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이 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격함이 필요한 시대 엄격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들이 배움이 없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과정에는 엄격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안식년을 지나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외적으로 제가 안식년을 지나가는데 저는 안식년을 주일은 가능하면 지키고 안식년을 지나가겠습니다. 해서 올해 들어서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식년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안식년에 내가 뭘 할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코로나 기간 동안 스케이트를 타다 멈췄는데 다시 스케이트를 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건강을 위해서 사이클 타는데 이것도 일주일에 한 3, 4일은 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할 것들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안식년을 지나면 내가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정독하며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 준비도 그동안은 매일 쫓기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설교 준비도 내가 좀 차분히 앉아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손을 놨는데 요즘 보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쓰고 하면 치매의 배원도 좋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레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안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다시 보다 이런 문장을 썼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별로 안 와 닿는군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리들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편의라고 하는 말과 배려라고 하는 말이 어느 때는 굉장히 비겁한 말이 될 때도 있어요. 나를 변명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원칙 내가 배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로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성격이라 뭘 한번 해야 되겠다 싶으면 결정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잘하죠. 아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20여 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에는 좋은 왕과 나쁜 왕이 있는데 나쁜 왕들이 되게 나쁜 짓이 비슷해요. 그 좋은 왕도 거의 좋은 게 비슷해요. 이걸 가지고 20몇 주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타락했는가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나라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애급이 있고요. 이 위에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고 이렇게 비옥한 초생달 지역으로 가면 아수르, 바벨론 그 큰 제국들이 있어요. 보이죠? 지금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그 왕들이 이 양쪽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늘 힘들었던 거예요.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강할까?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눈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왕들이 이방신들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이 타락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아무리 큰 강대국들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꿈꿨던 일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악인의 번성함이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 것은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원칙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그건 어느 순간에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재능들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원칙으로 세워져 있느냐에 대한 부분.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 제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진짜 신대원에 갈 건지, 목사가 될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면 그 길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제 아들 또래의 나이들이 많아요. 정말 불쌍하고 미안해요. 저희 세대, 윗세대, 어른 세대들이 목회를 잘하고 한국교회가 부목을 하면서 저는 30년 동안 교인들에게 존중받고 그래도 존경받으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한국교회를 너무 힘들게 했고 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30년은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존중받는 것도 대우받는 것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들한테 다시 한 번 생각해봐라. 네가 목회자가 될 것인지. 왜요?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너에게 사명이 없다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길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라이크 안디옥에서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나 불리움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은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얘기했던 사도바울의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 사도바울은 그런 고백을 자주 하잖아요. 내 몸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사도바울의 몸에 지녔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도바울은 보금을 전하다 매도 맞고요. 도래도 맞고요. 사도바울의 몸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사도바울은 그의 인생에 목해의 여정 가운데서 그 몸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고난이 있구나.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고요. 우상이 만연하는 도시였어요.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절규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뭘까? 온전함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적어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축복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아닐까? 지난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들레엠에 있는 예수님 탄생기념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베들레엠 기념교회고요. 저기 동상이 하나인데 여기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진 보여주세요. 베들레엠 그 교회 밑에 지하에 보면 저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그 교부의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 안에는 유아들의 유골이 발견된 곳입니다. 열두 구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로당이 유아들을 학살할 때 바로 그때 죽었던 유아들의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제롬은요. 당시에 다마수스 일세라고 하는 교황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고 교황청에 일을 하면서 이 제롬은 학자적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수스 일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제롬은 당연히 자기가 교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교황이 되지 못하고 아주 변방에 있는 베들레엠이라고 하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제롬이요. 분노 가운데 삽니다. 내가 여기로 쫓겨와야 돼? 그렇게 분노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유아들의 시신 열두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두구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던 첫 번째 순교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들은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주님을 대신에 순교했던 그 유아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그는 분노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정말 처음에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인 헬라워 히브리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5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는 그의 사무실에서 성경을 번역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로 자기 책상 위에 가져던 유아, 유골, 뼈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책찍질을 하죠. 제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저 동상을 바라보며 그가 신앙의 귀감이 되었던 일은 그가 적어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의 삶을 바라보며 그의 삶이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액션 플랜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들 속의 열망이 아닐까 칩 잉그레암이라는 사람이 쓴 탈바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은 걸 또 인용을 해요. 여기에 보면 칩 잉그레암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칩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그때 칩 잉그레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1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칩 잉그레암은 그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하여 식구들에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예,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변화들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영접.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변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과정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자꾸 우리들의 옛 성품과 우리들의 옛 습관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배우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스케이트. 처음부터 레슨을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분이 유일하게 저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이야. 스케이트장에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배울 때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 폼을 버리세요. 옛날에 제가 살던 왕십리에는 미나리깡이라고 겨울이 되면 거기 그냥 얼음을 얼려놓고 스케이트를. 그때는 스케이트를 타면서 폼이고 이런 거 없어서 그냥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찍찍 그면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탔던. 그런데 스케이트를 제대로 배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날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차악 들어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몇 바퀴를 타다가 힘이 들면 편안하게 다리가 풀려요. 그럼 팔자가 나와요. 그럼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성향이 자꾸 쉬운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망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에 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나눔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나눔. 내 마음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들의 피로를 따라 나누는 나눔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 주간에 제가 저기 부산에서 한 가정의 추도 예배를, 추모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창원에 가는 기차표를 끊고요.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의 피로를 따라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있는 시간을 나누어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갑자기 창원으로 오는 기차표를 끊어서 왔어요. I am glad.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 사도바울의 편지,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 내가 기쁘다라고 말했던 것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제가,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지막에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제 모습을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쩌면 내가 잘못 산 것은 아닐까? 적어도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내가 치열하게 살아갔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 이게 내가 맞는 거야? 우리들 스스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근데 그냥 그런 꿈을 꾸는 거야. 어느 날 내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발자국이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함으로 인하여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악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우리들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는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치열함을 가지고 다음 주에 여기에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치열함으로 인하여 저기 열려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한 주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일어나네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앉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는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나에게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으로 앉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마음은 우리들에게 주시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주시면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주시기 주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주시기 주님 마음은 내게 주시기 주님 마음은 내게 주시기 주님 마음은 내게 주시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주시기 내 아버지 주님 마음은 내게 주시기 내 아버지 주님 마음은 내게 주시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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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